조선왕 자전, 가난한 여동생을 돌보자 않아 탄핵을 받은 정종의 십사남, 정석군 이용생 정석군 이용생은 정종의 십사남으로 어머니는 숙의 기씨인데, 친형제로는 형순평군과 금평군, 누나숙신홍주 및 남동생 무림군, 여동생 상원홍주가 있습니다. 생전에는 정석도정이었으며, 정석군은 사후에 취증된 것인데, 태종 9년인 1409년에 인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1419년에 아버지 정종이 승하하자 아버지의 능이 있는 경기도 개성에서 살았는데, 세종 26년인 1444년에 명선대부 정석정에 봉해졌습니다. 평소에 도덕을 중요시했으며, 문장이 빼어나고 재주가 뛰어나며 덕행 또한 높아서 묘당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매번 겸손히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종은 왕일을 동생 이방원에게 양해하고, 상황으로 물러났는데, 정석군 이용생은 정종의 뜻을 사모에 조정해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정종이 묻힌 황해도 개풍의 후름 근처에서 응거를 했다고 합니다. 세조 3년인 1457년에는 무슨 일 때문인지 고신이 거둬지고, 외방으로 귀양을 갔는데, 이듬해 충청도 홍주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 해인 1459년에 다시 정석정에 봉해졌습니다.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2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457년 명천순 1년, 종부시에 명하여 정석정 이용생의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다. 종부시에 전지하여 정석정 이용생의 고신을 거두어 외방에 귀양 보내게 하였다. 세조 6년인 1460년에는 가난한 여동생 상원홍주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부시에서 탄핵받았습니다. 세조실록 22두권, 세조 6년 11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정석정 이용생의 누이인 조효산의 아내의 생활이 궁핍의 물건을 하사하다. 임금이 정석정 이용생의 누이인 조효산의 아내가 생활이 매우 군색하다는 것을 듣고 쌀장 옷술 등의 물건을 주고 종부시에 명하여 이용생이 구율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게 하였으며 진남군 이종생을 불러 그 줄이고 추운 까닭을 묻고 또 말하기를, 보통 사람의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땅히 구제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종실의 자녀이겠는가? 내게 있어서 진실로 큰 누가 되지만은 종친도 또한 죄가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세조 10년인 1464년 11월 9일에 사망했는데 묘는 원래 경기도 광주시에 있었다가 훗날 지금의 자리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로 옮겼습니다. 고종 9년인 1872년 3월에 정석군으로 추봉된 뒤 영종정경으로 추증되었으며 충원 군부인 충주 권씨 사이에서 삼려를 두었는데 딸은 각각 유정, 민계정, 윤기와 혼인을 했습니다. 측실 연경에게서 사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허천부수 이유이고 이들의 후손이 번성해 오늘날 전주이시 정석군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풍에 은과하면서 성리학을 혼자 탐구했는데 주자의 이기에 대한 학설과 태극에 대한 이론을 궁구하면서 천리에 따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정석군 이용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념하고 성리학에 심취하여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그의 봉작을 정할 때의 그 이름을 심성이 금석과 같이 굳고 굳세다고 해서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그는 매우 통탄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가난한 여동생을 돌보지 않아 탄핵을 받은 정종의 14남 정석군 이용생이었습니다.